아이고 나나야 선희야 나나 선희가 문을 이리와 나나 집에서 잤어 여유가 이리와 아옹 빨리와 가자 가자 요일구야 요일구야 가자 산희야 산희 왔어 올라가자 나나 빨리와 산희야 산희 산흥 왕 아 아 아 아 뭐하고 들어왔어요? 이리와 엄마 따라가지 말고 아 멍구니 먹고 가면 집에 들어가 선희야 여라 다 먹었어 빨리 와 빨리 빨리 와 이루어 유자